세종시의 정액 대중교통 이용권 이응패스 신청 건수가 QR코드와 앱, 찾아가는 발급 서비스 등으로 개시 이틀 만에 1만 1천 건을 넘어섰습니다. 이응패스는 월 2만 원으로 최대 5만 원까지 BRT와 시내버스, 마일버스와 공용자전거 어울링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대전 지하철을 비롯해 청주, 천안, 공주 등 인근 지역 대중교통과의 연계 이용도 가능합니다. 감사합니다.